5호 참조기 안강망배 참조기입니다. 오늘 손도가 굉장히 좋은 걸 알 수가 있는데요. 안강망배 바라족의 모습입니다. 그만큼 싱싱하고 맛이 좋은 바라족이고요. 그리고 오미특대 먹갈치입니다. 한 상자에 5마리 들어가는 오미특대 먹갈치. 안강망배에서 조업한 오미특대 먹갈치라 정말 고소하고 부드럽고 맛있는 오미특대 먹갈치입니다. 그리고 보시냐면 잔족입니다. 젓갈용 족이고요. 굉장히 손도가 좋은 걸 알 수가 있습니다. 안강망배에서 조업한 잔족의 모습이고요. 그리고 보시냐면 삼시미 병어의 모습입니다. 삼시미 병어의 모습이고 핵감용 삼시미 병어입니다. 오늘 병어 정말 좋은 걸로 가져왔고요. 그리고 이시미 병어도 가져왔습니다. 한 상자에 수음알에서 들어가는 이시미 병어. 가장 큰 병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큼직큼직한 병어 원하신 분들은 이시미 병어 추천드리고요. 그리고 보시냐면은 백사시미 파족입니다. 21cm 전으로 들어가는 백사시미 파족이고요. 정말 싱싱하고 좋은 백사시미 파족이의 모습입니다. 그리고 백미 파족입니다. 가장 큰 백미 파족이의 모습이고요. 23cm 전으로 들어가는 백미 파족이. 파족이 중에서 가장 큰 파족입니다.